저는 지금 영남 호수 윗길에 와 있습니다. 음악도 흘러나오네요. 음악까지 나올지 몰랐어요. 저기까지 걸어갔다 왔는데요. 저쪽으로 또 걸어가야 해요. 저기서 친구도 동영상 촬영하고 있어요. 친구랑 같이 걸었거든요. 저녁 같이 먹고 운동도 할게요. 참 아름다운 밤이네요. 예쁘죠? 낮에만 와봤었는데 밤에 온 건 처음이에요. 친구 덕분에 와서 이렇게 예쁜 모습도 보게 되네요. 음 아니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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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 부분을 올려줍니다.